자 우리 친구들 걷기 노래 한 번 해볼까요? 올려놓고 손가락 준비! 걸을 거에요 시작! 요번에는 뛸 거에요 손을 빨리 움직여야 돼요 요번에는 점프를 할 거에요 하늘 높이 자 손을 뻗으세요 하늘 높이! 아직 점프하면 안돼! 뛰어! 자 한 번 더 하늘 높이! 뛰어! 우와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네요 이제 먼저 촬영 요번에는 행동으로 하겠습니다 자 행동으로는 한 10명 정도면 달려 달려 해도 될 거 같아요 걸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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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! 걸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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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은 요번에는 달릴 거에요 자 요번에는 제자리에서 점프합니다 하늘 높이! 뛰어! 하늘 높이! 뛰어! 우아! 처치는 겁니다 요번에는 이제 몸축력 박범 손을 하고 utta 하겠습니다 손가락 운동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체조 하듯이 달려 오기 아시겠죠? 그런데 만약에 어머나에 대해 일어나면 감당하기 힘들 거 같다 앉아서 또 하시고 아니면 손가락 체조만 하면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손가락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고 표정을 다 하셔야 됩니다 하면 달려야 돼요 하늘로 높이 올리세요 이러면서 누가 어느 친구 제일 높게 올라갔나 하고 이렇게 소음 들고 어느 친구 제일 높나 하고 봐도 돼요. 이제 마차. 안녕하세요.